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싶다 또다시 그런 글을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이라는 것들이 어떤 당입니까 과거의 민주당은 어땠는지 제가 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데입니까 586운동건들이 이런들 민주당을 장악하고 나서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이 됐습니까 막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막 갈 때까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보시죠 오늘 이 봉다로 편의점 주님은 조선일보의 농객 가운데서도 편의점을 하시면서 글을 쓰시는데 그래서 봉다로 편의점 주님인데 보통 칼룸니스트하고 달리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죠. 오늘 뭐 속내를 드러낸 그런 데이기 때문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살에 처음 선거권을 행사한 이래로 지금껏 치룬 선거를 헤아려 보니 서무 번쯤 되는 것 같다. 스스로 시민의식이 투철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해외에 살 때 기차 타고 3시간 걸리는 영사관까지 달려가서 투표하고 돌아왔을 정도니 나름대로 국민의 본분을 달리고 노력해왔다. 그동안 어느 정당의 표를 던졌는지 고백하자면 대학에 다닐 때는 줄곧 진보정당을 지지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민주당에 표를 주었다. 내가 가진 한 표를 내가 행수입니까 구태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까지 없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묻더라고요. 홍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보정당 저는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표현보다는 그냥 좌파정당에 표를 던집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좌파에 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함께 생산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그게 사람들의 본능에 훨씬 호소리가 크고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게 되면 시장경제를 통해서 경제문제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한 2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폼을 잡고 다니지만 이 안에 유전자는 좌익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거나 사업 경험이나 이런 것 또 공부를 통해 깨우치지 못하면 우파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3시간 57분 대 3분 한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죠. 시장경제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3분밖에 안 된다. 다른 것은 모두가 공동생산 공동군배를 통해 해결했기 때문에 23시간 57분에 해당할 정도로 기다 이야기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장사 같은 걸 하면서 시장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집안이 사업가 집안이기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특별한 그런 유전자를 타고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파적 사고방식을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역사에서 보게 되면 나라가 골로 왜 가느냐 처음에는 좀 잘 살다가 그다음에 뭡니까 항상 정치꾼들이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좌파 정책을 팔아서 권력을 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나라가 급속히 망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2012년 당시에 여러분들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라는 국가 지금은 여러분들 아주 별 볼일 없이 보이지만 그 나라가 1980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고도성장 국가였지 않습니까 경쟁성장률이 높았던 국가입니다. 그게 1980년도 뭡니까 하버드에서 이런 뭡니까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좌익 경제학자가 권력을 지면서 파판드로우라는 사람이죠. 총리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골로 간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난 천만에 그렇게 안 봅니다. 한국은 좌파들이 집권하기에 굉장히 좋은 토양의 국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근보료 격차가 397배 하한치하고 상한치가 그게 극단적으로 타인을 약탈할 수 있는 소위 우리 안에 내재한 본성인 겁니다. 유전자인 겁니다.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그냥 동결시키는 겁니다. 사립학교본 여러분 공립하고는 관계없이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한 부분의 극단적인 뭡니까 특성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런 것이 안 보이면 저도 살기가 편할 건데 항상 기사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봉다로 편의점점 주인도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친사회주의나 친좌파적으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젊은 날 계속 뭡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해방 이후에 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안 맞는 옷을 뭡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을 제공했고 자유진영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까지 꿀렁꿀렁 걸어와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거창하게 감정적 유대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20년 가까이 묻지마 지지를 해왔던 정당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알던 그 민주당이 맞나는 생각이 들다. 과거에 민주당은 능력은 없어도 도덕은 있어 보였고 품위는 조금 들어도 서민적인 풋불함을 느꼈다. 이게 이제 586 운동권들이 민주당을 장악한 다음의 일인 거죠. 굳게 믿고 맡길 만한 정당은 아니어도 한 번 맡겨볼 만한 믿음 정도는 있는 정당이었다. 부디 다음 선거에는 민주당이 지지할 만한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 없는 거죠. 아들 딸 앞에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를 당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거듭날 의지는 있는 건가. 내가 알던 그 민주당이 맞나는 생각이 들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 이 민주당이 뭘 한 겁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표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그 나쁜 일 가운데서도 도덕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 도덕질 가운데서도 1년에 여러분께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종을 받는 공식적인 정당 공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매번 뭡니까 표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렀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어김없이 뭘 한 겁니까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걸 내려놓고도 글을 쓰면서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조작질했냐 이런 이야기가 뭡니까 절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 작품입니까 5869 농권들의 작품인 겁니다 송영길 무슨 뭐 군 무슨 뭐죠 윤호중 양정철 이건영 이건영 윤건영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 봉다로씨 이야기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다 그런 날이 오겠냐는 생각입니다 국힘당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게 많겠지만 그래도 선거를 뭡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선거를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조작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조작하고 시도지사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조작을 해먹고 그렇게 뭡니까 그걸 했으니 오늘 이 봉다로 편의점 주인이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다는 그런 제목에 야 정신 차려라 그 정당은 내가 평년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하냐 이야기죠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